제가 그동안의 사랑 시리즈를 쭉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머물러서 여러분들 쭉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요 막연한 인류에도 아니고 믿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씨앗이라면 사랑은 그 열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증정한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즉 믿음, 성한,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사랑이 마지막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번이나 5번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끝냈고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광고를 한 가지 더 드린다면 토요일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다음 주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겠어요 기도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기도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기도가 뭔지 정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오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설교는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텐데 오늘은 첫 설교로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열심히 달리다가도 가끔씩 체크업 해봐야죠 튠업 해봐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해도 믿음이 없으면 헝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히브리스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이 히브리스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라요 상 주시는 분이라요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분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당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무슨 파 무슨 파 하면서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에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믿음을 점검해 봐라 다른 이슈에서 잠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라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실험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혼자서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지하시고 역사하신 것도 마가다라방에서 함께 120분도가 기도할 때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무인도에 가서 며칠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날 받아 안 하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되면 다 죽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가 되면 결국은 사탄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 결국 먼저 하는 게 뭐야 흩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뛰어나올 때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혼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주셨어요 천국도 혼자 있는 독방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가지고 우리가 시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하 이때가 바로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점검은 자신이 하는 것이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가 뒤에 나오는 또 스스로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스스로가 시험, 시험하라는 게 뭐예요? 점검하고 스스로 자신이 확증, 확인하라 점검하고 확인하라 누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믿음 좋다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지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권해 이른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중심에 대한 문제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질문하시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있느냐 배가 바다에서 떠서 파도가 이렇게 와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배 밑에 중심이 있어서 웨이체 있어서 그래요 물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평행수라고 그러죠 묵직한 곳에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 묵직한 중심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 중심이 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돼 있어요 욕심을 마음에 중심해 놓고 목숨을 향해서 열심히 인생을 향해 나가면 나가긴 나가는데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인생이 좌초되고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 갈등을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중심에 자리 잡힐 때에 그 인생이 미래를 향해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찾으시는 것이 사람이 만든 기계는요 그 외모 이상도 보더라고요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게이트로 들어가려면 꼭 시크리티 체크를 포인트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꼭 손을 올려가지고 한번 쫙 엑스레이를 받아야 돼요 한박 비행기 도는데 사실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뚫고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내 어떤 몸까지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마음까지는 볼 수 없어요 MRI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깨 다쳐가지고 MRI를 찍어봤던 적이 있어요 통 속에 들어가니까 왕왕왕왕왕 그러면서 그 살갗을 뚫고 내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엑스레이, MRI, 우리 인간의 눈보다 더 깊은 곳을 보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펼쳐 보이면서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하니 하니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그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펼쳐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점검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에 그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네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네가 스스로 알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안 계시다면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헛것이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버려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그만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의외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종교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대답 어떤 마음의 수양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사냐 죽느냐 Life Matter 생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원어로는 그것을 조에라고 하죠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은 조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조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죠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뭔가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크리스도가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세 가지 증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1절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예수, 크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세 가지의 증상이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의 참 생명의 증상은 기쁨인 것이 왜냐 예수님의 소식은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자유의 소식, 해방의 소식, 생명의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옹에 갇혔던 사람이 간수 와가지고 당신 이제 모든 게 면제가 돼 있어 이제 사면받았으니까 집에 가도 해 그랬을 때 신경질 내고 인상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와 신나여 자유의 소식은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지금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해 텔레비전에 보니까 가끔 큰 체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꽃을 들고 와가지고 쪼쪼 얘기하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난리가 나 체크를 하나 줘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기뻐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얼굴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없다면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어야 돼 잘 웃는 사람이어야 돼 인상 확 쓰고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야 돼 밝아야 돼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미소 짓고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항상 미소 짓는 이 사람에게는 미소 짓고 저 사람에게는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환한 얼굴 이것이 그 속에 조회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깊은 거예요 깊은 것 딥한 것이 깊은 차원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잔잔한 미소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기뻐하며 웃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웃어요 조금만 얘기해도 깔깔깔 걸고 웃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이 줄어 들어갑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다 그게 그거 같고 별로 웃긴 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자꾸만 웃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여성들은 좀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람학교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설교하다가 가끔 유머를 하면은 우리 할머니들은 웃어요 할아버지들은 인상 쓰고 저를 째려봐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무한해 잘 못 웃으시는 것 같아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열려있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은 심각한 얼굴들의 초상화가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초상화 물론 그것도 귀한 그림입니다마는 저는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고 복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한 얼굴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북쪽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감리사님이 단 브라운 감리사님이 백인 감리사님이신데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감리사님이셔요 그분이 제가 교회에 한 분 오셔서 회의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목사님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의 인상이 아주 온유하시고 얼굴이 환하십니다 미소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분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긍정적이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아 크리스찬 같아 그래서 억지로 만든 어떤 크리스찬이 억지로 만든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그 생명 내 속에 있는 참된 조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밝은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6년 임기를 다 하시고 은퇴를 선포하셨어요 목사님들께 쭉 모여있는데 원래는 6년 템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2년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년 만에 자기 그만두고 이제 난 은퇴합니다 했더니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합장을 해요 Two more years Two more years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뭔가 기쁘니까 2년만 감사하니 더 해주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Two more years 근데 본인은 that's it 그러고 맛있게 은혜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우리 생선이 있으면 생선은 비린내가 나해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크리스도의 향기, 생명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밝은 얼굴이고 온유한 얼굴이고 기쁨의 얼굴인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조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J-O-Y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것은 이니셜이에요 Jesus, others, and you 예수 크리스도를 앞장세우고 나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귀한 분으로 모시고 나는 끝에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와지는 그것이 바로 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인상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을 때 내 속에 예수 크리스도가 있을 때 Joyful Faith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체률제일교회 성들님들은 예수 크리스도에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나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해보셔야 돼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하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며 온전을 향해서 애쓰는 모습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게 뭡니까 실수 없이 완벽한 것인가요 그 완벽주의자들이 가끔씩 계시죠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 못합니다 그런 분들 옆에 가면 피곤해요 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온전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먹는 것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나중에는 얼굴까지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교제가 깊고 그 부부금실이 좋은 사람은 뭔가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근데 이 거룩과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알아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또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되는 어떤 결과적인 거라 생각보다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조회가 있다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짠 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의 목표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1년, 2년,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그 전보다 내가 성장되어 있고 그 전보다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마치 주가의 어떤 그래프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그러나 그 주가 그래프를 찾아봤어요 30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30년 전에 저렇게 밑에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뚝 떨어질 때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그 전보다 높아지잖아요 혹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어? 하면서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래요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인께서 믿음 안에 조의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애를 쓰느냐 오늘 11절의 말씀 이어서 뒤어지는 말씀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번역으로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 세 가지는 뭡니까? 관계 얘기입니다 관계 얘기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사회 그래서 서로 싸움터입니다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보다는 약점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 이 싸움터에서 휴식 공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세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평화를 만드는 것 천국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생눈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에 힘들어요 세상은 생눈 교만의 눈 이기심의 눈 자기 중심의 눈을 봅니다 약점을 찾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곳이 그러나 성도들은 생눈이 아니라 거룩한 렌즈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돼 그 렌즈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도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 평화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뭐 폐의받고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세요?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무슨 명예를 위해서 하겠어요? 무슨 권력을 위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Thank you 그것을 잘했네 못했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들은 오늘 잘했지만 또 끝나고 나면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들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 대접하시는 우리 또 PTA 우리 여성교회 일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향해서 힘쓰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다면 뭔가 계속해서 변화의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다면 올콜 그 그름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우리가 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뭔가 변화의 역사가 있고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그런가 정경을 보시고 행여나 부족하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마음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셔서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반죽 상체입니다 상체입니다